그러면 유틸리티가 아니라 긴 채들, 우드나 긴 롱아이언 다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스윙을 하게 되면 긴 클럽, 특히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너무 찍혀 맞는다, 그리고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오른쪽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내려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더 완만한 다운스윙으로 클럽 패드를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찍혀 맞는 샵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도 충분히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틸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었지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린다 그러면 이게 더 오히려 가파르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끌고 오려고 하는 아마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분들은 김가영 프로레슨이 상당히 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왼팔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몸도 약간 왼쪽으로 쫓아 나가게 되고, 이 중심도 너무 상체가 왼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서 찍혀 맞는 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왼팔의 리드를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운스윙 궤도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만약에 스윙을 할 때 왼팔을 너무 과도하게 끝까지 끌어주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끌고 가면서 찍혀 맞기도 하고, 약간 삑 맞으면서 오른쪽으로 밀리는 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스윙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김가영 프로는 지금 왼손을 상당히 많이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우측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틸리티를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롱아이언도 자꾸 오른쪽으로 너무 간다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완만한 다운스윙으로 좀 더 롱아이언도 컨택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허벅지,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수익을 해주어야 좀 더 클럽 패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죠.